아시기님, 억나는 캠핑 와서 너무 반갑고 치얼스! 치얼스! 자, 위륙을 했습니다 드론을 비춰주세요 현재 미끼는 오징어 미끼 3개 달려있는 상태 드론을 250m만 보내보겠습니다 자, 렛츠 고! 가겠습니다 텐션 주세요, 딱 끊어버리세요 오케이 다시 리턴 투 홈 하겠습니다 자, 리턴 투 홈을 하면 드론은 정확하게 출발한 지점 1m 이내에 자동으로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드론 낚시 장비입니다 바로 릴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기가 있고요 골프버디 이건 거리 측정기인데 앞쪽에 하얀 양식장까지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곳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250m 지점에 현재 드론으로 띄워서 체비를 떨어뜨리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입질은 없습니다 잘하면 농어 한 마리 올라올지도 모르고요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여기는 보령시 5천면 원산돌이에 있는 오봉산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트원 전국지사회의가 있는 날이고요 이렇게 오봉산 해수욕장 앞에 차박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6개 차량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았죠? 내려 보면은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무르면 바로 아트원 이렇게 원인까지 펼쳐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로 쪽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다치원 이거 먹방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먹는 거 보면은 누가 멋있게 먹어 봐봐 뭐냐 소고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한번 늘상 저도 혼자서 차박을 다니다가 이렇게 또 사장님과 함께 나오나보니까 역시 이런 놀러다니는 여러사람이 함께 해야지 좋은것 같습니다 오늘 흥나서 캠핑 따식님도 오는데 따식이 형하고는 둘이서도 차박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제우도에서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역시 놀러다니는거는 혼자 다니는것 보다는 많을수록 좋다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이렇게 도킹을 하니까 나름 시원한 바람 그늘막 형성할 수가 있구요 자 한가지 오늘 이렇게 6대의 차량들이 있는데 아톰글로벤 하이리무진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올해 정석을 보여주는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선으로 치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 그래도 끄떡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 블록커를 최대한 사선으로 치고 그리고 사이드 월도 이렇게 폴드를 세우면 그늘막이 형성되는거 보여주고 있네요 그 아래에는 테이블 의자가 있구요 자 안쪽도 제가 비춰드립니다 안쪽에는 어? 메쉬인가 이게? 메쉬를 깔았네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일명 황제차박이죠 그리고 전기장치 상부쪽 비춰봅니다 상부쪽에는 우와 선풍기 상당히 예쁩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리어 텐트 쪽에는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구요 자 측면적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어니콘 블라인드는 열려있는 상태고 상부쪽 아톰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에 또 이렇게 선풍기를 달아 놓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 드리지만 이렇게 월은 최대한 사선으로 치면은 현재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데도 끄떡 없다는 거 보여 드리고 있고 사이드 쪽에 어닝 월은 이렇게 메쉬 창이 보여서 바깥쪽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후석 쪽에서도 모기장 쪽 한번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바로 이것이 아톰에서 추구하는 밀착형 사이드 월닝 월닝 월이 포함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일명 황제 차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추고요 자 벤이 옷 갈아 입고 있습니까? 자 본 차량도 역시 인천 더 벤의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첨부 된 황제 차박 6인승 2열 시트는 현재 뒤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구 쪽에는 아트원의 하이루프 현재 턴오오프 전기장치가 되어 있고 오! 선풍기도 나름 예쁘네요 그리고 나름 푹신한 오! 침실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트원 본점의 데모카 역시 일체양 사이드 월닝 현재는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만 펼쳐 놓은 상태 4인승이죠 본 전동 침대 시트는 앞으로 이제 못 보일 겁니다 왜냐 이 공간에 아르메스 시트로 채워질 예정이고 현재 드론 낚시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육회 사시면 다 먹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와우! 바람 상당히 좋습니다 오봉산 해수욕장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더불어 오늘은 어 그 유명한 흥나는 캠핑 아시기님께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착하면 같이 콜라보 해서 즐거운 영상도 한번 내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국지사 차량들 다 모여있는 것도 한번 비춰드립니다 자 아트온 입사 채널 고정하시면 늘 즐거운 이야깃거리 많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사싱님 하나 제안 네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아니면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에 잘 거예요 뭐 아무데나 잡바로 자도 됩니까 잡바로 자도 잡바로 자도 하하하하 대표님 어디서 주무세요? 아니 나 이거 임대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차 그럼 저 여기 차에 있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저 따지님의 차 이렇게 그냥 문 닫아 접어놓고 네 예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